이게 오른쪽으로 왔나? 오른쪽으로 왔나? 오른쪽으로 왔나? 뭐야? 망치 들고 왔어! 오! 방금 막았어! 오! 망치 들고 뛰어와! 또 와! 또 와! 또 와! 안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프레드 피자 가게의 팬케이크 이름은 벤지 앤코라고 하고요. 근데 굉장히 화났네 이 친구? 아우 뭐야 이게 화가 났을까? 먹고 있는 밥그릇을 뺏었나? 아 저 지금 화가 엄청 많이 나와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좋아요. 벤지 앤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뉴게임! 오! 오! 오른쪽? 뭐야 이거 360도도네? 되게 넓어! 가루가 뭐 이렇게 넓어! 어? 뭐 마우스패드로 치면 이거 장판 패드 같은데? 이건 뭐야? 올라? 일레트로닉 힌지? 올라? 까꿍? 3명인가 봐. 귀엽네. 아까 화를 내고 있던 애가 얘 같은데 얘 눈썹이 긴 걸로 봐서 암컷 같구요. 수컷 2명에 암컷 하나. 근데 오히려 암컷이 프레디 좀 닮았네. 칼라랑 모자도 썼어. 얘는 레프틱 닮았어. 강아지 같기도 하고요. 고양이 같기도 하고 곰이랑 곰이나 여우 뭐 이런 것 같진 않은데? 여기가 메인홀 아 여기가 홀 여기가 뿅뿅실 아 쥐인가 보다. 쥐 그려져 있는데? 고양인가 보다. 그럼 얘네 얘가 고양인가 보네. 고양이니까 고양이 음식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지. 쥐를. 그치? 여기도 이렇게 3명 있죠? 여기 3명 있고 와 여기는 콜라 먹는데 좀 뭔가 CCTV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네. 왼쪽이랑 오른쪽이 떨어져 있어. 중앙에가 없어. 중앙에가. 뭐 온 거 아니지? 문은 어떻게 닫음? 클릭되는 거 있나? 클릭되는 거 없구요. 여기도 쥐가 있네. 여기 문 있다. 일단 이거 하나 눌러지고 나머지 없는데 한시 됐어 벌써? 안 움직이는데? 한시 됐는데?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누구 왔나? 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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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쥬? 삐옹 어? 아 이코에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이코에는 소리가 나네. 이거. 귀여움? 잘tes. 뭐야? 어. 한 명. 한 명이 지금 CCTV 고전하트 이기고 있어. 홀드 컨트롤 스턴? 뭐야 이거? 근처에 보면 이걸로 스턴... 스턴 매기라고? 아니 독특한데 이거는? 문이 없더라니 어쩐지. 이건 문이 없어요. 문이. 얘는 오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것 같아. CCTV 보는 게 굉장히... 한 명 어디 갔니? 한 명? 여기 있다. 스턴? 띄웅. 띄웅띄웅. 안 가는데? 스턴 안 매겨지는데? 뭐 소리가 난다? 엄마 내려. 맞지? 이거지? 어? 사라졌어. 뭐야? CCTV 자기 마음대로 내려버리네? 안 올라가. 뭔가 한 명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있어. 넷이. CCTV는 줘야 될 거 아니니. 뭐 발소리나는데? 뭐야? 뭐야? BGM 깔리고? 이거 눌러야 되나? 이거 누르면 뜨나? 어어어! 뛰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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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귀엽게 뛰어. 귀엽잖아. 여기서 뒤뚱뒤뚱 뛰어왔어. 어? 나 잡아먹으려고. 뛰어왔어요.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기 약간 보라색빛이 나죠? 여기에 내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오른쪽. 헉! 깜짝이야. 아 또 나갔어. 셋이. 또 나갔어. 이때마다 나가는가 보다. CCTV가 나가네 이거 계속. 아니면 CCTV를 내가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어. CCTV도 배터리가 있었던 거지. CCTV만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야. 난 이것만 써야 돼 이제. 또 달려오겠네 여기서. 아 이거 CCTV 배터리가 있었구나. 넷이. 아 이대로 두 시간 동안만 안오면 좋은데. 올 것 같. 어 여기 버튼 있는데? 아! 버튼 있어 버튼 있어. 그럼 여기도 있겠는데? 여긴 없구요? 여긴 없어. 여긴 있어. 여긴 닫는 거 맞네. 그러면 여기 왔을 땐 닫는 게 맞고. 여기도 뭔가 올 것 같다. 환풍기가 생겼는데? 그리고 이걸로. 이게 뭔가 전기로 뭘 망난 건가봐. 지금 나의 CCTV는 아예 망가져버렸어. 계속 이거 해야겠다. 오다가 뭐 막아지겠지 그치? 근데 4시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지? 아 이걸 충전해야? 이걸 충전할 때? 왔어. 어! 목을 떨고 있었어. 아 이거 충전해야 이게 내려가는구나. 맞네 이거 올라가네. 갔다. 여기 달려오는 애가 안오네 다행히. 어? 1시간 1시간 1시간. 5시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밖에 없어. 어? 일단 전기를 한번 충전해야지. 이게 충전이 돼야지. 저 문을 한번 내릴 수 있는 거야. 그건 맞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문을 내리면 안 내려가. 그죠? 안 내려가죠? 얘를 한번 충전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내려가지. 그죠? 그러면서 얘가 철대까지 내려가 있다가 얘가 다 차면 또 떨어지는 거야. 금방 떨어지네? 어? 나이스! 어허! 어쨌든 석세스! 100% 원리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클리어했어. 이튿날 밤 바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 CCTV도 배터리가 있다는 거지. 아 여기 아래 뭐 달고 있는. 이거네 이거. 다네. 이거 달잖아. 이거 흰색. 이거였어. 이거 배터리였어. 오마이. 그리고 여기도 올 것 같아. 여기도. 여기도 뭔가가 온다고. 100% 온다고. 그리고 여기로 달려오는 거 하나. 총 애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같은데. 한 명 없어졌다. 이리 왔네. 스턴? 일단 얘는 스턴이 아닌가 봐. 다른 앤가 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이걸 채워줘야 되는구나. 그럼 얘가 좀 차겠지. 볼까요?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안 차는데? CCTV는 안 차는데? 최대한 안 봐야 되는 건데? 왜 만들었어?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CCTV 만들어놓고 왜 못 보게 하냐고. 싫다고 그런 거. 일단 근처에 왔을 때 쓰래. 근처에 왔을 때. 메온이라는 애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얘가 메온이 아닌가 봐. 아니면 내가 이걸 써서 얘가 지금 여기 묶인 건가? 오 음악 소리. 지금 배터리도 꽤 많이 달았어. 신경 쓰이네. 계속 저거 눌러줘야 돼. 배터리도 빨리 단다. 벌써 3분의 1달아서 1시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3시에 나가버린 거지. 아직은 2명은 안 움직인다. 다행히 2명은 안 움직이고. 운전해봅시다. 얘 여기서 사라졌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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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어 뛰어온다. 어. 어. 토끼. 뭐야. 뭐야. 클릭하니까 숨는. 뭐야. 또 뭐야. 아 얘 들어오는데. 얘 들어오는데. 어. 어. 막았어? 방금 토끼. 완전. 어. CCTV 모자났네. CCTV 완전. 토끼 아까 되게 귀여운데. 아. 한 명 더 움직였다. 한 명 더 사라져서. 클릭하니까. 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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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보. 귀엽게 뛰어와서. 놀래키네. 엄마. 잠깐만. 얘가 토끼. 토끼 아닌데. 얘가 무섭게 뛰어오는 애지. 눈 꺼매져가지고. 눈은 똘망똘망하게 떠가지고. 토끼 어디갔어. 토끼. 아가 토끼 그냥 막 뛰어오는데. 귀여운 표정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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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화면. 화면. 왜 그래. 사라졌다. 야. 온다 그러면 이제. 그치. 오지야.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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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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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운데. 왔다. 얘 이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올 때는. 진짜 무섭네.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온 다음에. 일로 와서. 그 다음에 나한테 덮치는 것 같거든. 오지 와서. 어. 아니네. 어디갔어. 왼쪽으로 갔나 그럼. 왼쪽으로 갔네. 눈 빨개졌는데. 흐흐흐흐흐흐. 얘 올 때마다 눈빡해지나 보다. 자. 뛰어오른다 그러면. 흐흐흐흐. 뭐야 이거. 이건 뭐야 또. 아. 스페이스 반도록 하니까. 뭔가 또 튀어나왔어. 나 지금까지 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어? 흐흐. 전기 채우는 건가? 하고. 누르면. 안 차는데. 뭐 희한한 거 다 갖다 놨네. 일단 카메라 앞에 붙어서 얼굴 갑자기 들이대는 애는 카메라를 내리면 돼 그리고 여기 토끼 뛰어가는 건 클릭하면 사라지는 거고 얘가 문제야 얘가 이걸로 막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얘만 못 막았잖아 얘가 문으로 들어올 때 이걸 땡기는 거지 극악인데? 사라졌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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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이제 또 뭐 토끼가 떠들어와 있어 어느 순간에 이게 전기를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문을 닫는 것 같아 여기 문이 이거고 이 문은 이거고 깜짝이야 그리고 얘는 내려야 되는 거고 얘네 둘이 오는 얘네 셋이 오는데 얘가 매운 같아요 얘가 매운 같고 얘는 그냥 오는 거야 문으로 그냥 오는 거였던 거지 그리고 토끼 토끼랑 쥐같이 생긴 애들은 클릭 그러니까 쥐 종류는 클릭이고 이런 고양이나 강아지류는 문 닫는 거지 맞지? 여기 있잖아 얘는 아무리 눌러도 안가 이거는 얘한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만 조심하면 되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아예 또 모르겠어 이거는 희한하지? 시간 빨리 가게 하는 건가? 이거 빨리 하면 시간 빨리 가는 거야 그거는 그런 거면 좋겠는데 일단 한시 사라졌다 오른쪽에 있죠? 일단 얘는 아닌 건 확실한데 그래도 모르니까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일로 지나가거든 사라졌다 온다 이제 왼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 뭐야? 일로 갔나? 아 일로 갔네? 아 눈 불났다 올 준비하고 있다 불났어 불났어 눈빛 바뀌었어 여기 이제 온다는 얘기야 누를 준비 나머지 애들은? 아직 둘은 있어 경비실이 이렇게 넓어도 문제네 돌아보기가 어려워 안 움직이죠? 써볼까? 꼼짝하네 카메라를 한 번씩 보니까 얘는 잘 안 오는데 얘 폭식감 가봐요 얘는? 보니까 또 안 오지? 얘는 보니까 잘 안 오네 하나 더 사라졌다 흰색도 사라졌어 이 소리 났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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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클릭 얘 아직 안 왔네 하하하 하는 게 이 토끼야 토끼 그치? 얘 아직 있어요? 움직여 이때 닫아 이때 닫아 닫았거든? 마가치 쟤가 약간 폭식가구나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잘 안 오다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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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어디 갔어? 이 하하하 하는 게 토끼인데? 뭔지? 어? 왔어? 얘 너였니? 쓰지? 여기 있고 아직? 곧? 쟤가 폭식이야 폭식 얘가 폭식인 거야 보면 안 오고 안 보면 살콤씩 살콤씩 오다가 달려오는 거지 사라졌다 여기 여기로? 아니면 여기로? 왼쪽으로 갔네? 왼쪽이 눈에 불 켰다 이쪽으로 올라왔나 보다 왔네 하하하 쓰윽 하고 오네 막았어? 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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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확실하게 맞겠다 이제 폭식 같은 애는 확실하게 맞겠어 그리고 어? 저기 뭐야 얘 여기 있네 흰색? 얘한테 써볼까? 아 얘도 안 맞아 쟤도 저기에 맞는 게 아니야 그리고 토끼 토끼는 클릭해줘야 돼요 토끼랑 쥐륭은 얘 오른쪽으로 왔나? 오른쪽으로 왔나? 오른쪽으로 왔나?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지 뭐야? 망치 들고 왔어 오 막았어 방금 오 망치 들고 뛰어와 또 와 또 와 또 와 안돼 어 연달아 오냐 연달아 와 연속으로 오고 거기다가 지금 토끼한테 내가 죽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얘가 얘 손에 이거 있네 그러면 저 아까 조그맣던 쥐같은 녀석이 번번 같은 역인가봐 얘가 펀타임프레디 같은 스타일인 거네 겉모습은 쥐 모양이지만 펀타임프레디였던 거지 얘가 얘가 펀타임 손으로 보냈던 거예요 손으로 아 근데 여기 오른쪽 문으로 동시에 오는 게 문제네 얘가 딜레이가 걸리잖아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못 오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인 거죠 왼쪽에 왼쪽에서 올 준비하고 있나? 왼쪽 이게 왠지 CCTV 파워 올리는 것 같긴 한데 왼쪽이 안 오고 있지 왜냐면 얘가 왜 안 오냐면 내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안 오는 거야 CCTV를 보면 올려다가 안 온다고 그럴 때 근데 토끼가 문제거든 토끼 아 잠깐 잠깐 토끼 봤는데 그리고 쥐가 가끔 언젠도 있기 때문에 얘 아하하하하하 나 망가야 돼 죽었잖아 아까 코 누나야 돼 코 어? 어 Blacksae 이게 지금 쥐가 들어왔단 얘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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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 좌우? 좌우가 없어 일단 폭씨不同 쥐에에헤엣 좌우 없는 게 이미 들어왔던 거였어 아 이게 화면이 와이드해서 보기가 엄청 불편해 금방 오네 뭐야 안왔어 생쥐 안왔어 아 나 6시 됐다 했는데 아 흰놈이 나타나네 흰놈이 아 쟤 언제 들어왔지 흰놈 얘 언제 들어왔지 문앞에 섰거든 왔다 닫고 생쥐도 잡고 오케이 흰색 이제 흰색이 문제거든 또 왔어 오케이 그리고 충전하고 왼쪽 왼쪽은 없지 아직 왼쪽이 온다 문 여기서 문 온다 여우 여기서 온다 왔지 또 왔어 언제 들어왔니 왼쪽 여기 오거든 또 왔어 닫고 코 옳라이 다 막았어 지지지거리는 게 애들이 움직였단 얘기인데 맞지 오른쪽 고양이 쥐 왼쪽 안 왔고 아 쥐가 문제네 어 이 사람도 문제네 언제 왔니 흰 강아지는 언제 왔어 황풍거 언제 탔어 왼쪽이 오나 보지 왼쪽이 없는데 여우 봐야 되는데 좌우 흰색 강아지 조심해야 되는데. 흰색 강아지. 쥐가 막 러쉬하네. 마지막에. 왼쪽. 오케이. 왼쪽 막았어. 왜 그래. 나이스. 쫄링쫄링 했어요. 할만할 줄 알았는데. 경비실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어서. 처음에 좌우에 오는 녀석들. 그리고 뭔가 독특하죠? 방식이. 전기도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고. 문도 바로 닫히는 게 아니고. 딜레이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우같이 생긴 친구랑. 토끼같은 친구가 달려오는 게 귀여워서. 그나마 좀 괜찮네. 얘가 아주 그냥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있었구나. 경비실이 넓어서 화가 났니? 나도 엄청 죽었다. 렌지앤코라는 프라이드 피자 가게 팬게임이었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비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Tibetfer fait